안녕하세요 복귀에요! 오늘은 맘스터치에 햄버거 치킨 이렇게 가졌습니다 싸이플렉스 버거, 할라피뇨 통살버거, 새우 불고기 버거 같이 먹어볼게요 오늘의 아이스크림 만들어집니다 이 아이스크림은 비빔밥이 품에 남는 게, 제일 잘 안오는 중 양이 제일 잘 어울립니다 마늘 타임 다음은 소스에 넣어서 마셔보세요 오늘은 소스가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분은 엄청 맛있게 먹었어요 저는 이거 먹게때문에 먹으러 가요 너무 맛있었어요 소스의 고기 소스는 고기 고기가 더 맛있었어요 오징어 계란 바삭바삭 고소한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소한 고춧가루 닭다리 고춧가루 아이스크림 고춧가루 너무 맛있어 계란 참기름 고소한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쫄깃쫄깃 바삭바삭 치즈가 너무 맛있어졌어요 소 nectar 소금 먹기 고춧가루 소시지 너무 맛있다 바삭바삭 아~~ 쫀득쫀득 마요네즈 계속 쭈쭈쭈쭈쭈 양념장 잘먹었습니다 안녕